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에 표준어 규정과 관련돼서 보면은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어 규정과 관련돼서는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일단 체험 문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뭐냐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표준어만큼이라도 암기해야 할 것 같다 제1안걸로 해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단 표준어에 있어서의 계층적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대적 조건은 현대 지역적 조건은 서울말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표준어의 선정기준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계층적 조건 두 번째 지역적 조건 세 번째 시대적 조건 이렇게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이 되겠고요 외래에 따라서는 외래 표기법에 따로 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저도 표준어는 국어의 책의 가운데 고요와 한자 고요와 한자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어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배열해 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음과 관련돼서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 선로다 그나풀, 그나풀, 그 다음 나팔꽃 이렇게 나팔꽃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나발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팔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통 서양 악기와 관련돼서 나팔이 있고요 우리의 전통 악기를 할 때는 나발 그래서 우리가 나발을 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럴 때 나발은 맞는 거지만 꽃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나팔꽃이라고 해야지 나발꽃하면 틀린다는 것도 아울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살퀭이에 대해서 기억이 되시고요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는 걸 그럴 때 털어먹다 그 다음에 재떠리가 아니라 재떠리가 된다는 것 따라서 털어먹다와 재떠리 그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지털이도 먼지털이가 아니라 먼지털이가 된다는 것 그 밑에 박스 속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더불어서 간과 관련돼서 칸, 빈칸을 채우실 때는 칼로 읽게 되지만 그나 그대로 한자음 그대로 읽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가삼간, 뒷간, 마구간을 할 때는 그대로 한자음 그대로 간으로 표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강남에서 중국의 강남에서 두른 콩이지만 워낙 언중들에 의해서 강남콩 하기 때문에 강남으로 굳어진 말을 들리죠 이밖에 고삿과 관련돼서 기억했을 때 시옷받침과 티옷받침 붙이는 것이 있는데 일단 시옷받침 붙이는 것은 겉고삿, 석고삿 해서 대체로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줄, 겉으로 나오는 줄을 겉고삿,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속고삿 그러죠 그래서 고삿과 관련돼서 지극하게 되시고 특히 티옷받침을 갖다 쓰는 것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위 삿, 사타구니 할 때 삿 있죠 따라서 시골의 좁은 길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고삿, 티옷받침 쓰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 부분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글세가 있습니다 사글세, 일단 한자어 사글세에서 왔지만 우리말 완전히 사글세로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사글세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력성당이 아니라 다 같이 울력성당이라는 것도 역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남을 갖다가 흘러서 위협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울력성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다 그 부분도 역시 갖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밖이자 우리가 그 밑에 박스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어원의식을 고려해서 저가 일단은 가운데 밑줄 쫙 해놓으실까요 우리가 얽히고 석기다 앞에 억다라는 말로써 어원을 알 수 있으니까 얽히고 그나 뒤에 석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원을 알 수 없으니까 소리나는 대로 석기다를 썼죠 그래서 얽히고 석힌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고 이밖에 잿털이다 잿털이다 잿털이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 그 다음에 자 집기가 아니라 자 깊기 깊다에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꺾는 새 꺽새 꺽새 그 다음에 눈꼽이 아니라 눈꼽 눈살이 아니라 눈살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원래 우리 배에 붙어있는 것이 그럴 때는 배꼽이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3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숫꽃을 이루는 접도사는 뭘로 통일한다는 점? 수로 통일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나 암을 할 때 수나 암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로 가축과 관련돼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주로 숙항하지, 숙해, 수태지처럼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교재 속에, 박스 속에 있는 내용 거기 아홉 가지만 거센소리로 적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숙항하지, 숙해, 수컷, 숙희와 수탁, 수탁나기, 수털조기, 수태지, 수평아래 주로 가축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유아치, 뒷소리로 거센소리로 된다 그래서 수나 암이라는 말 하나의 접도사로서 원래 중세 때 히읗을 받침으로 가는 천이죠 그래서 뒤에 애사소리에 기역이 온다든가 디귿이 온다든가 비읍이 오면 각각 이 기역, 디귿, 비읍이 거센소리로 돼서 기역, 디귿, 피읍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숫해가 된다, 그 다음에 숫학이 된다, 그 다음에 숫평아리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 밖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는 데서 자칫 거센소리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숙코양이가 아니라, 숙고양이, 숙콤이 아니라, 수곰, 숙해가 아니라, 숙에, 숙크리아이라, 숙을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숯을 그대로 쓰는 것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냥, 순념소, 숯직 이 세 가지는 시옷 받침을 받쳐 적는 환경임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때 순놈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자체에 순놈해서 소리상 니은이 차가 된다고 해서 시옷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합서가 아니라 파생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시옷 표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 특히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된 상황에서 이것을 자칫 거센 소리화 시키면 안 된다 숙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이 헷갈려 두고 나면 수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파로 하면 틀린다는, 수벌로 써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밖에는 두 가지 형태를 혼용해서다가 이제는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으로 원래부터 쓰는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일을 뜻하는 돌과 주기를 뜻하는 돌, 리을 시옷 받침이 있는데 이제는 생일과 주기를 구별하지 않고 돌로 쓰죠 셋째 할 때 셋째와 관련돼서 붙였다 할 때라도 이것은 재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리 현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칫 사회의 소리 현상인 줄 알고 뒷소가 된소리도 있으니까 아, 시옷 받침 안 붙이지 해서 셋째 쓰면 틀립니다 셋째라고 써야 되겠고요 자, 빌리다와 빌다는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죠 요즘 그래서 가끔 빌리다라고 어떤 물건을 빌리다, 차용하다 할 때 쓰는 거고 뒤에 빌다는 용서를 구하다 또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로 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다 그런 의미로 쓸 때 있고요 또는 빌어야지 용서를 구하다 할 때 빌다를 쓰기도 하고요 또 대체로 우리가 또 거리로서 어떤 상대방을 우리가 오할 때 있어요 빌어먹는다, 구걸한다는 뜻이 있죠 그럴 때도 이 빌다를 씁니다 가끔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서 인사말에 소위 우리 이 자리를 갖다 빌어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할 때 빌어라고 하는 게 뭐 있는데 잘못된 거죠 이 자리를 빌려, 빌려라고 해야 맞다는 것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몸과 관련해서 양성몸이 음성몸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달은 음성몸 형태를 표준으로 삶는다 그래서 깡충깡충할 때 깡충깡충하지 않고 깡충깡초를 표준으로 삶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쌍둥이, 막둥이 할 때 둥이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음성 형태를 표준으로 삶죠 이 밖에 발가숭이, 빨가숭이 할 때도 다 음성 형태를 표준으로 삶는데 예외적으로 기존대로 예송이 할 때는 그대로 양성몸 형태를 표준으로 삶습니다 그래서 예송이가 맞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보니까 오뚜기 있죠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가 맞다는 것과 한자로서는 주초가 맞는데 이것도 역시 음성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서 주춧, 또는 주춧돌 할 때 뒤쪽으로 텐수로 되니까 앞에 사이셋을 붙여 적었죠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음성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양성몸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단어들이 삼촌, 그 다음에 부조금, 사돈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교재 204페이지에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생각해 들표가 있네요 그래서 삼촌, 그 다음에 사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부조, 그래서 부조금, 부조금, 그리고 한자어로서는 뒷수로가 텐수로 되지 않으니까 또 부조금이라고 적고요 부조라는 말에 우리말 돈이 만났을 때는 부조돈, 부조돈 해서 뒷수로가 텐수로 되니까 앞에다 시업받침을 받쳐 적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썸면 틀려요 부조돈이 아니라는 것, 부조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보여드릴까요? 다음 단어는 단순화한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몸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괴팍하다 할 때 표기 아니라 팍으로 적었죠 따라서 단순화된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표기한다는 것은 문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내가 읽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읽기 쉽게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라고 적는다면 이걸 읽기가 상당히 어렵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행동화돼서 읽을 수 있도록 괴팍이라고 해야지 만약 이렇게 적으려면 괴팍한 상태로 읽어주려면 힘들죠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표기하게 된다 항상 맞춤법이라는 것은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미류나무가 아니라 미루나무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캐의레, 의뢰가 아니라 의뢰 캐캐먹다가 아니라 캐캐먹다가 허위대가 아니라 허우대 허위적이 아니라 허우적 허위적거리다가 아니라 허우적거리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박스 속에 있어서 우리 국어에서는 이몸 역행동화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이몸 역행동화 굳어진 채로 적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내기, 자선내비 같은 경우는 원래 내기나 냄비는 이몸 역행동화 굳어진 채로 적게 된다 그러나 아지랭이는 아닙니다 아지랑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홀소리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바뀐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구리어가 아니라 구리오 맞습니까? 아니죠 구리오가 아니라 구리오로 적어야 맞죠 따라서 뭐뭐 하구리오 그래야지 뭐뭐 하구리오 하면 틀린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나무라다야 나무라다야 그렇죠 나무라지 마라 그래서 나무라다라고 써야지 나무레다를 쓰면 틀린다는 것과 미식가루가 아니라 미식가루 그 다음에 바라다 할 때 우리 색이 바라다 할 때는 바라야 되지만 일단 소망하다의 의미일 때는 바라다를 써야 되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합격하길 바란다 바랜다가 아니라 바라하다 야 바라지마 좀 바라지마가 아니라 바라지마라고 해야 맞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치가 아니라 상추 주착이 아니라 주책이라는 말 그 다음에 특이가 아니라 튀기라고 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같이 알아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호두과자가 아니라 호두과자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와 관련된 것들 가볍게 처리해 두면 되겠죠 이것들도 역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위 다음에 에사소리가 왔다 위 다음에 에사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는 위나 윗을 쓰는데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는 위나 윗을 쓰는데 위 다음에는 우리가 에사소리가 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 그리고 에사소리가 오면 된 소리가 되니까 앞에다 시옷 바칭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판사하는 게 더 좋겠네요 위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된 소리나 된 소리나 거센소리가 왔을 때는 위를 쓰고요 윗을 쓸 때는 뒷소리가 에사소리가 왔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좀 더 쉽겠네요 다만 이때 위나 윗은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는 위나 윗을 쓴다 그래서 이 경우가 관련해서 보면 위쪽, 거센소리가 관련돼서 할 때 하면 위층 이렇게 써 쓴다는 것과 위아래에 짝이 있으면서 뒷소리가 에사소리가 나왔을 때는 위를 쓴다 그래서 윗사람 쓰죠? 윗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위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물론 에사소리가 아니라 모묘 하셔도 하는가 그 예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윗돌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된다 반면에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웃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웃을 썼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웃돈 가장 위에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겉에 입는 옷을 웃옷 하죠 그 다음에 웃어른 웃어른을 공개해서 크게 세 가지 웃돈이 있다 웃옷이 있다 웃어른이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밖에서 우리가 한자어 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음이 구인데 딱 귀로 읽는 경우는 두 가지 뿐이 없죠 귓을 긁기 할 때 귀로 읽는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준말과 관련돼서 달아들의 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옆에 달아들의 줄을 맞춰 씌워놓은 우리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말과 관련돼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일단 본딧말을 줄여 쓴 준말이 오히려 본딧말보다 널리 쓰이게 된 경우에는 그 준말말을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치 않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준말과 본말 가운데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 또는 본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준말과 본말을 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죠 또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좀 까다롭게 나오면 다음 중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본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할까요? 일단 준말을 갖다가 표준으로 삼는 경우는 알아둔다면 나머지는 본딧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좀 쉽겠네요 시험에 잘 나왔던 걸 한다면 일단 거기 나왔죠 또하리가 아니라 또하리 무가이라 무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뱀장어가 아니라 이게 저죠 배암장어가 아니라 뱀장어 배암이 아니라 뱀 그것도 역시 구분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밑에 세양지가 아니라 생지 소리기가 아니라 솔개 그 다음에 온가지가 아니라 온갖 장사치가 아니라 장사치 이렇게 된다는 사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박스 속에 있는 제일 위에 상단 박스 속에 있는 것은 본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길 바랍니다 즉 시험 문제는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더 잘 나오니까 일단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말과 본말을 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거짓불이 거짓불 놀 놀 막대기 막대 머무르다 머물다 신우이 신이 신우 또는 외우다 외다 이거 둘 다 준말과 본말을 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이때 우리가 활용할 때 좀 주의하도록 하겠죠 활용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죠 활용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는데 다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머무르다가 있죠 머무르다의 준말은 뭐가 되냐 머물다가 되죠 그래서 머무르다의 준말 머물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머무르다와 머물려가 있는데 대체로 잠이 왔을 때는 잠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죠 머무르다 머무르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머물다 머물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왔을 때 주의할 것이 있죠 머무르 플러스 머물을 쓸 때 말 어가 오게 되면 뭐가 탈락하고 으가 탈락하고 으가 탈락하고 어간에 있던 리얼이 어미로 넘어가서 너가 되고 어간에 리얼이 첨가돼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머물 너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준말 관련해서 머물 다음에 어가 오게 되면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머물 어하면 틀리죠 항상 머물을 쓸 때는 어미는 본말로부터 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준말에 때는 머물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머물 어 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다 이런 것과는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바로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밖에 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밑에 널리 쓰이는 준말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만두다에 대해서는 간두다 관두다 또는 고양이는 괭이 나이살은 낯살 내일모레는 낼모레 요즘 보면 보통 휴대폰 상에서 메시지 보낼 때 낼만나자 할 때 내일을 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내일모레 낼모레 드리밀다 디밀다 애초에 애초에 어이구머니 에이구머니 요즘은 요즘 또는 울타리는 우리 파이다는 폐다 파이다는 폐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줄여서 쓰게 됩니다 줄였으면 또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갑작스러워 그래야 되는데 스럽이라는 형용사와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워 그래야 되는데 갑작스러워 틀리고요 사랑스러워 또 틀립니다 사랑스러워 해야 맞다는 점 이밖에 세우다와 세다는 구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피다가 있고요 피우다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타동사화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우다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피다에 대해서 피우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잘하게 해야 돼요 가끔 보면 담배를 담배를 피다 하는데 잘못된 거죠 담배라는 목조가 오게 되면 피우다를 써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우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세우다 할 때 앞에 목조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세기하는 것으로 타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세우다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자동사죠 따라서 밤이 새다 밤이 새다라는 것이고 꽃이 피다 이렇게 주어가 오면 자동사로서 피다라 세다를 쓰고 목조가 오게 되면 각각 피우다라 세우다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와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밑에 오늘내를 줄여서 오늘내를 하는데 이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의해서 알로도 허용하지 않죠 물론 절으로 의해서 절로 그리로 의해서 글로 이리로 의해서 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일로 가면 돼요 절로 가면 돼요 글로 가면 돼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에 대해서 알로라는 말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밖에 단수표준어와 복수표준어인데요 단수표준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뭔 밑줄 해본다면 구어박다가 아니라 구어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는 것을 갖다가 구어박다 하죠 구어가 아니라 구어 굽다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어박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귀의 꼬리가 아니라 귀고리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귓구멍 속에 낀 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귓구멍 속에 있는 때와 관련돼서 얘기하실 때 자 이때 우리는 귀지라고 합니다 귀의지가 아니라 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꼭두각시가 아니라 꼭두각시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두음법칙과는 관계없이 섞습니다 냠냠거리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가 뎁살이 있죠 비읍이 첨가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밖에 우리가 얘기하셨던 것은 망가뜨리다가 아니라 망가뜨리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봉숭화가 아니라 봉숭아 봉숭아와 봉선화만 맞죠 자 이밖에 뺨다귀나 뺨다구니가 아니라 뺨다귀가 맞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밖에 쌍판대기가 아니라 상판대기 서령이 아니라 설령 그대로 한자음을 따서 그대로 적습니다 이밖에 썸벅 썸벅이 아니라 쓸벅 쓸벅 잘라두시고요 이밖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옳습니다가 아니라 옳시다 아비옳시다 이렇게 해서 아비옳습니다가 아니라 아비옳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우드머니가 아니라 우드컨이 자봉털이 아니라 재봉털로 써야 된다는 것 특히 진물다에 대해서 진무르다 일단 진물다는 준말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 서두르다에 대해서 이것의 준말 뭐가 있습니까 서둘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무르다에 대해서 준말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머무르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겟던 것 중에 또 있습니다 서투르다 서투르다에 대해서 이것도 준말 서툴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무르다에 대해서 진무르다에 대해서 뭐라는 쓸 수 없다 진물다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준말과 본말을 다 표준으로 삶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야 할 때는 4번 정도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또 이 짝 저 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짝 저 짝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쪽 저쪽 편도 쓸 수 있겠죠 이 편 저 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천정이야 천장이야 다 같이 그렇죠 천장이라고 하는 것 물가가 천정 부지로 솟는다 할 때 천정은 맞는 평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언어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으로 삶는다 따라서 뭐뭐 하게끔 그거 잘못됐는데 그렇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게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뭐뭐 하게시리 그래서 뭐뭐 하게끔 이라는 말 이거 불명이 고쳤는데 거기 잘못됐군요 뭐뭐 하게시리 이렇게 고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시리 하면 틀리고 뭐뭐 하게끔 맞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가 나수다라는 표를 쓰는데 잘못된 거죠 고치다를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고 이 밖에 또 하나 광우리가 아니라 광조리 기억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까딱스럽다 까탈스럽다가 아니라 까다롭다가 맞다는 말 알아두시고 이 밖에 우리가 기억을 해두어야 할 것 가운데 그 밑에 농지거리가 아니라 농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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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알아두겠습니다 가끔 그 밑에 농지거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를 생략해주면 되겠죠 농지거리 농지거리 하면 틀리고요 농지거리 하면 맞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만 농지거리기 기자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5차가 약한 5차가 있네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농지거리 기억이 돼요 농지거리 농지거리 늦어져 보게 되면 또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것 가운데 뒷발톱이 아니라 며느리 발톱이고 면발찌이 아니라 면발찌 그거 좀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절가우시 아니라 반나절 정도 됐다 해서 반나절 잘 나오겠고요 부스럭지가 아니라 부스럭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 밖에 사전 속에 있어서의 그 자압 노인은 순서에 따라서 불그락풀그락이지 푸르락불그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빠치다가 아니라 빠트리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새벽별이 아니라 샛별 샛별은 우리가 새벽역에 우리가 뜨는 별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 보면 날 셀 때에 새벽역에나 뜨는 별이 샛별 샛별과는 데서 그래서 자칫 새벽별이라고 알고 싶었는데 새벽별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별은 금성 비너스와 관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억 있죠 손목시계 팔목시계가 아니라 손목시계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 이 밖에 술꾸러기 술보대 술보 술푸대가 아니라 술고래라는 것 신기스럽다가 아니라 신기롭다가 맞다는 것 쪽밤이 아니라 쌍동밤이 맞다는 것 이 밖에 영판이 아니라 아주가 맞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길 때 우리가 안담이 씌우다 안담이 씌우다가 맞다는 것 기억이 되시고요 안절부절 하다가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습니다 이 밖에 구슬사탕이 아니라 알사탕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겹담내가 아니라 암내가 맞겠고요 이 밖에 어린 벌레가 아니라 예벌레가 맞습니다 이 밖에 펀뜻이 아니라 언뜻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희생성 가운데 여러 젖들이다가 아니라 여러 제치다 그 다음에 앞에 열심으로 가끔 보면 열심으로 하면 하는데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가 맞는 편으로 제시되다 주책이다가 아니라 주책 없다가 맞는 편으로 이해될 경우가고요 이 밖에 쥐락펴락 펴락쥐락이 아니라 쥐락펴락이 맞겠고 하지만서도 뭐뭐 하지만서도 할 때 결국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뭐뭐 하지만 지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복수표준어와 관련돼서 제시하는 건데 다음 단어들은 앞말을 원출하고 뒷말도 허용한다고 했죠 특히 우리가 내 이해 대답할 때 내 또는 이해하는 것도 다 인정한다는 거고요 쇠나 소 소가족 소와 관련된 말은 다 쇠나 소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족 쇠가족 소고기 쇠고기 소기름 쇠기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똥구리 솟동구리 할 때 곤충과 관련돼서도 역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똥구리 솟동구리 이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쇠와 관련돼서 쇠똥구리 솟동구리 이런 것들을 곤충의 이름으로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두면 되겠고 자 궤다의 고이다의 준말 궤다 있죠 궤다 고이다 같이 다 쓸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인들을 잘못 알아가지고 맞추법상의 이런 경우를 잘못해서 잘못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고 물론 고 고의어가 있다 할 때 이렇게 쓸 때는 두 가지를 인정해준다고 했죠 준말이 괴에도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축약돼서 고요도 맞다고 했죠 그래서 괴열와 고요 그러나 이중으로 축약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틀린다 괴여라고 하면 틀린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가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괴염치레와 거슴치레 또는 꽃과신 꽃과신 다 맞는 걸로 표기한다는 것과 코린네 코린네 할 때 코린네 코린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너부렁이 나부랭이 맞죠 그러나 나부렁이 하면 또 틀리고요 나부랑이도 틀립니다 나부랑이가 아니라 나부랭이 그 다음에 너부렁이가 맞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모양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역시 신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가물 이별 나왔죠 가뭄가물 다 맞습니다 이밖에 개수통 설거지통 고깃간 푸주깃 딴전 딴청 멍게 우렁쇡이 목화 면화 다 맞죠 이렇게 신문제 잘 나오는 단어들이 됩니다 자 이밖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벌레 버러지 버럭지 하면 틀립니다 버러지가 맞습니다 이밖에 보조개 볼 음물 다 맞는 걸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살쾡이와 삭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삽살게 삽살이 잘 알아두시고요 이밖에 언덕바지 언덕배기 언덕배기 하면 틀립니다 언덕배기가 맞겠습니다 이밖에 옥수수 강냉이 우레 천둥 특히 우레와는 데서 뭘 쓰면 틀린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걸 쓰면 틀린다고 했죠 우레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광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쳤던다고 할 때 우레는 벌써 우레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가 자리옷 자물통을 같이 쓸 수 있고요 이밖에 자물쇠 자물통도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중신중매 관련돼서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요 이밖에 책 쓰시 책거리한다 할 때 쓰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밖에 동사와 형용사인 경우도 역시 같이 하는데요 자 가엾다 가엾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짝 해놓을 필요가 있죠 가엾다 자 이걸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엾다가 있고 가엾다가 있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활용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엾선 이 경우는 비읍 불기신 용언이니까 가여운이 된다 똑같이 뭐가 왔을 때 은이 왔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것은 비읍 불기신 용언이니까 가여운이라고 해야 맞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형태로서 이것도 제시할 수 있겠죠 서럽다 할 때 이것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섭다가 되는데 이것의 활용 형태는 뭐가 되고요 그렇죠 서러운이 되고 이것의 활용 형태는 설운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는 성글다 성글이다 같이 쓸 수 있고요 이 밖에는 씁쓸하다 씁쓰름하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쓸 수 있죠 이 밖에는 어림잡다 어림치다 여쭈다 여쭈다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 의심적다 장가가다 장가들다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현대화설 쓰이지 않고 없어 우리가 잘 쓰이지 않는 말은 고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보면 봉 있죠 봉은 고로 처리하고 남봉만을 맞는 걸로 그래서 낭 역시도 고로 처리하고 낭떠러지만 맞는 걸로 애답다 말고 애답다만 맞는 걸로 처리했다는 이제는 오얀나무가 아니라 자두라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 번 되겠습니다 자 한자와 고요 가운데 오히려 한자어가 덜 쓰이고 고요가 널리 쓰면 고요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는 그런 장난 많이 하죠 다음 중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요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저도 우리 교자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워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총각 미역이 아니라 꼭지 미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닥다리가 아니라 늑다리 정도 그 다음에 건빨래가 아니라 마른빨래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사례전이 아니라 사례 밖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각이 아니라 성량정도 기억해 두시고 동파가 아니라 운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자어와 관련돼서 오히려 고요가 널리 쓸 때는 한자를 빼고 고요기어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두 번째 사항은 오히려 고요어보다 한자가 널리 쓰이기 때문에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따라서 이 경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요어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와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오히려 한자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를 알아두면 나머지는 고요어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 라고 해서 외우는데 효율성을 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다리 밥상이 아니라 개다리 소밥 맛상이 아니라 겸상 높은 밥이 아니라 고봉밥 호벌이 아니라 단벌 이렇게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뜸단지가 아니라 부항단지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또한 심의체 경우도 나왔죠 둥근파가 아니라 양파 어질머리가 아니라 어질병 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또한 알타리무 또는 알무가 아니라 총각무가 맞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어와 방언이 같이 쓰이다가 표준어의 세력이나 방언의 세력이 대등할 때는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 것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역전돼서 사투리 방언이 오히려 힘이 더 커져서 기존에 표준어를 물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멍게 우롱성이 물방게 선두리 예순 어린수는 오히려 사투렸던 것이 더 힘을 얻게 되어서 표준어와 대등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단어들은 원래 방언이었던 것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 표준어에 자리를 뺏어버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밑머리가 원래 사투리였지만 그것이 표준어로 인정됐고요 생인손 코주보 그 다음에 빈대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투리였지만 방언이었지만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준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212페이지 보면 결국 추가된 표준어 2012년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 최근까지 추가된 표준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분기마다 이 표준어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관련돼서 적어도 2016년 1월까지 추가된 표준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시험에 출제된다 그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교재 212페이지 213페이지까지 나와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관심을 갖고 공부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212페이지에 추가된 표준어 하는 데서 쭉 있었을 때 그 내용들 아주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 과거에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걸 중심으로서 암기해두기 바랍니다 자 일단 표준어는 간단합니다 표준어는 다음주 표준어가 아닌 것은 표준어로서 맞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절 외력표기법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력표기법 노마자 표기법도 역시 시험 영역 안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리고 이어져요 어떻게 하면 여행을 따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뭐